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8에서는요.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에 대한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실질소득, 실질GDP를 계산할 때는 그때는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다. 일단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GDP와 명목GDP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목GDP와 실질GDP를 왜 그러면 이 GDP라는 게 얼마나 생산됐나를 보여주는 거였죠? 왜 이걸 두 개를 나눠서 쓰냐면 한번 보세요. 2010년도에요. 자동차를 100대 만들었대요. 근데 이때 천만원에 팔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GDP의 정의에서 시장가치의 합이죠. 시장가치가 천만원이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자동차만 A국에서 생산한다 그랬으니까 천만원에 100대 만들었대요. 그럼 이거 A국의 2010년도 GDP는 그러면은 100대 곱하기 천만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0억이 되겠네요.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이렇게 됐을 때요. 근데 2011년도 그 다음에 자동차를 100대, 똑같이 100대 만들었죠. 그렇죠? 100대 만들었는데 대당 1100만원을 팔았다. 그러니까 가격이 천만원에서 100만원 10% 올랐나 봐요. 자동차가. 그래서 2011년도에는 100 곱하기 1100만원이죠. 그러니까 A국의 GDP는 11억이 되는 거죠. 몇 년도에? 2011년도에.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점이 여기서 여러분들 딱 뭐예요? 그렇죠? 우리 GDP라는 것은 몇 개 더 많이 생산했느냐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국가가? 그런데 똑같이 100개 만들었어. 자동차를 똑같이 100대 만들었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2011년도가 더 GDP가 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올린 거지 실제로, 실제 재화 서비스가 더 많이 생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질 GDP의 필요성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자, 이처럼 2010년도와 11년도에 모두 자동차를 똑같이 100대 생산했는데 단순히 자동차 가격, 즉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겠죠. 만약에 저는 지금 자동차 하나만 만든다고 했지만 여러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승하면 GDP가 커져요.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분을 제거를 하려고 만든 게 뭐냐면 실질 GDP입니다. 그럼 실질 GDP를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1년도에 실질 GDP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2011년도에 지금 100대 만들었잖아요. 가격을 어느 걸 써먹냐면 2011년도 가격을 써먹는 게 아니라 이 100대는 2011년도에 팔린, 만들어진 개수고 그 다음에 가격을 1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거를 기준 연도인 2010년도 거를 써먹으면 똑같이 10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준 연도 가격을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2011년도에 명목 GDP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구했던 그 해의 가격하고 개수를 곱하는 거죠.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개수를 그런데 실질 GDP는 100대는 똑같은데 천만 원, 기준 연도.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2010년으로 잡았을 때는 기준 연도에다가 이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10년도, 기준 연도가 되는 2010년도에는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항상 똑같겠네요. 어차피 같은 가격으로 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됐죠?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결론은 왜 실질 GDP를 써먹어야 되는가?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을 제거하지 말고 우린 순수하게 몇 개를 더 만들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기준, 실질 GDP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 예제 1번을 보면요. 2010년에 생산대, 총 생산량이 40, 100, 10, 50이래요. 각각의 상품들이. 2011년도에는 30, 90, 10, 40이에요. 이렇게 생산이 됐대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숫자의 의미를 먼저 보자고요. 지금 2010년도에는요. 40개, 100개, 10개, 50개 만들었어요. 일단 가격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가격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2011년도에는 30, 90, 10, 40이죠. 일단 봐봐요. 빵을 만든 개수는 서로 같아. 그런데 장갑은 지금 어디가 더 많이 만들었어요? 2010년도가 더 많이 만들었죠. 옷은 옷도 2010년도가 더 많이 만들고 신발도 2010년도가 더 많이 만들었어요. 2011년도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 GDP를 측정할 때 어느 게 더 많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생산을 이쪽이 더 많이 했으니까 여기가 GDP가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2010년도의 GDP가 2011년도의 GDP보다 커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실질 GDP입니다. 명목 GDP로 하면 비록 2011년도가 2010년도보다 더 적게 만들었지만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직접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 2010년도의 명목 GDP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장갑은 40 곱하기 100이니까 4000이죠. 130, 12, 50, 50을 곱하면 이 숫자들이 나와서 이거의 합은 11,500원이 될 거예요. 이게 2010년도의 명목 GDP죠. 자 근데 2011년도에 일단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있는데 명목 GDP부터 먼저 구하면 이거 30에서 그해 2011년도의 가격 90과 50, 10과 100, 10과 300, 40에서 60을 곱해서 나온 이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 합친 것이 명목 GDP예요. 13,200원이네. 그럼 봐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2010년도가 더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2010년도가 더 작게 만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떻게 해요? 100원에서 110원, 30에서 50원, 200에서 300원, 50에서 60원으로 오르니까 명목 GDP를 따지면 뭐가 더 많이 나와요. 그죠? 2011년도가 적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GDP가 더 크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타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정말 이 국가에서 더 많이 만들었니? 실제로 개수가 더 많아졌니? 이거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가격을 이 30, 90, 10, 40 이 판매량을 가격 2011년도 꼴 곱하지 말고 기준 연도인 2010년도에 100 그리고 이거를 30, 200, 40으로 이렇게 이 가격에다가 곱해보자. 그러면 나오는 값이 뭐가 나오냐면 30에서 100 곱하면 3000이죠? 90에서 30 곱하면 2700이죠? 10 곱하기 200은 2000 그 다음에 40 곱하기 50이니까 200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700원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실질 GDP예요.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 연도가 210년이니까 이 놈의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겠죠. 기준 연도가 210년이니까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 봤더니 아 정말로 실질 GDP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더 만들었는지 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GDP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아 선생님 그러면 명목 GDP 얘는 쓸모없는 애예요? 얘는 아닙니다. 명목 GDP도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실질 GDP 같은 거는 한 국가의 성장률 있죠? 성장률을 알고 싶을 때는 실질 GDP를 쓰지만 명목 GDP로는 뭘 구하냐면 다른 나라도 GDP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와의 그 GDP를 비교할 때는 그때는 명목 GDP가 더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여러 상품을 통해서 한번 핵심 예제 1번에서 알아봤어요. 실질 GDP예요. 그래서 우리가 GDP의 한계점이 있는데 어떤 봉사활동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효용을 높여주는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지하경제가 좀 거대하다고 하면 거대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계산해서 제외가 되더라. 그 다음에 환경이나 여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가사노동인데 어떤 거는 쳐주고 어떤 거는 안 쳐주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품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대표적인 게 가전제품이라던가 컴퓨터 같은 건데 가격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0년 전에 컴퓨터가 엄청 비쌌었는데 더 가격은 싸졌지만 성능은 훨씬 좋아졌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질의 상승 이런 거는 반영을 하지 못해요. 뭐 그런 약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해도 환경파괴나 이런 거 고려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GDP의 정의가 그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직원이 수만 명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시장에서 다 그거를 너 얼마주고 팔았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가령 배추 생산량을 구하면 배추 생산을 하겠다고 신고가 된 그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이나 그런 분들이 국세청이나 그런 데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나온 그분들이 작성한 우리는 한 3천평에서 작성을 합니다. 농사를 합니다. 하는 게 쫙 나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다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다 합쳐서 한 10만평이다. 그러면 배추가 10만평당 보통 보면 몇 개 정도 생산되니까 대충 이 정도 하자. 시장에서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얼마의 가격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한국은행도 GDP를 짓게 할 때 국세청 관세청 뭐 그런 데서 그리고 생산량 같은 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다 세금 내려고 신고하는 거 있죠. 그거 보고 다 이런 축의 방식을 하는 거지 직접 하나하나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GDP가 엄청 저기 불확실하고 별로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GDP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용한 지표예요. 실제로 이 GDP가 뭐 이런 공해라던가 아니면 그 밖의 여가 이런 거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몇 개의 지표가 더 나왔었습니다. 많은 거의 뭐 쓰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GDP가 이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직까지는 가장 쓸만한 지표고 가장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GDP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에 대한 생산에 대한 지표가 되면서 동시에 무슨 지표도 됩니까? 소득에 대한 지표도 둘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유엔에서 어떤 권고를 내리냐면 야 웬만하면 지표가 사실 GDP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웬만하면 너희들이 쓰는 지표 중에 GDP는 국내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를 국민소득 지표로 쓰지 말고 웬만하면 GDP는 생산 지표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소득 국민의 소득을 나타낼 때는 GDP 쓰지 말고 혹시 GNI로 좀 써주면 안 되겠니 라고 유엔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결론부터 일단 얘기하면 이 GNI는 뭐의 전문적인 지표냐면 소득에 관한 지표인데 이거는 그냥 별로 안 중요한 지표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가끔 언급이 되는데 경제학 전체적으로는 GNI 나오지도 않습니다. 소득을 나타내는 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냥 GDP를 그냥 써요. GNI를 굳이 쓰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그냥 우리 시험용으로 GNI는 그냥 한번 우리 공부해보도록 해요. 얘 성질이 어떤 건지 얘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권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에서 GNI를 쓰긴 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안 쓰인다고요. 경제학에서는 국가에서 실제로 GNI를 통계를 내고 이거를 소득의 지표로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GDI가 아니라 GNI죠? 그러면 뭐가 포함이 되고 뭐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GNI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외국인의 소득이라던가 외국인의 생산은 포함이 안 되고 다만 어 그게 빠지는 대신 외국에서 생산한 한국 사람이 만든 생산품 한국 사람의 소득은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GDP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속지주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얘는 속인주의를 쓰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거를 왜 3번 4번 이렇게 쓰냐면 우리가 GDP하고 GNI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간 단계가 있는 게 GNP에요. 그러니까 GDP하고 GNP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인데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교육 조건에 따른 무역 손익의 차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GDP하고 GNI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차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교육 조건에 따른 무역 손익의 차이 이런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구매력을 나타낸 구매력 아주 중요해요. 구매력 그래서 GNI와 GNP의 차이는 교육 조건에 따른 무역 손익의 차 뭔지 모르겠죠? 이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따라서 GDP와 GPD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GDP하고요 그 다음에 GNI의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요소소득의 차이와 무역 손익의 차이다. 그럼 결국 우리는 요소소득의 차이는 앞에서 봤으니까 무역 손익의 차이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요소소득의 차이 한번 볼까요? 봐봐요. 일단 한국의 GDP는 요게 지금 국경 손이라고 했을 때 한국 국민의 소득과 미국 국민의 한국 내에서 소득으로 요 두 개가 합치로 그러니까 요거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외국을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미국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미국 사람의 GDP는 미국의 국경이라고 했을 때 이때 한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의 소득과 미국 국민의 미국 국민의 소득이 요 국경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미국의 GD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GNP하고 미국의 GNP를 비교해볼까. 한국의 GNP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한국 국민이 한국 내에서 만든 소득하고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만드는 소득 그것의 합이 한국의 GNP잖아요. 미국의 GNP는 미국 국민이 외국에서 만든 소득하고 그리고 미국 국민이 미국 내에서 만든 소득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GNP는 속인주의고 GDP는 속지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나타내면 GDP는 국민 총생산에다가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면 된다.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뭐냐면 이 색깔이 나오는 게 지금 뭐예요. 이거는 지금 국외로 지급하는 요소 소득이고 이 색깔로 된 건 이거죠. 이거는 국외 수치 요소 소득. 즉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서 받는 거고 이거는 한국이 외국 한테 GNP와 GDP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국외로 국외로 지급되는 요소 소득 이란 건 뭐냐면 외국인에게 한국이 외국인에게 준 임금 이자 그런 요소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국외 수치 요소 소득 은 외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지급한 요소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GDP를 구하려면 요거를 빼고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 요놈과 요놈의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총생산은 국민 총생산에다가 대외 순수치 소득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나 GDP가 더 크거나 작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양수 일 수도 있겠고 음수 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이게 더 크면은 이게 더 크면은 GMP가 더 큰 거고요. 이게 더 작으면 요논보다 이게 더 작으면은 그 경우에는 이거는 음수가 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교육 적권에 따른 무역 손익 있죠.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컨대 여기서 요소소득은 그냥 안 따지고 이것만 볼게요. 구매력이 GNI가 낮아진다는 거는 구매력 그 나라에 구매력이 없어진다는 뭐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봐봐요.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이 총 300개야. 한국이 반도체만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가격이 반도체 하나에 100불이에요. 그래서 GDP가 실질 GDP가 예를 들어서 300불이라 그래요. 1년에 근데 사우디에서 원유 우리는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원유를 사드리라고 했을 때 원유 1배럴에 1달러 한다고 쳤을 때 반도체 100개를 수출해서 원유 100배럴을 수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300개를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원유 300배럴을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GNI 300불 수출해서 300불 어치 살 수 있는 거야. 이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니까 GNI하고 GDP하고 서로 똑같이 300불 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2014년에 반도체 가격이 1불에서 0.5불로 하락을 했어요. 그때 하락을 했어. 그런데 원유 가격은 1불에서 1.5달러로 상승을 했네. 그러면 보세요. 반도체를 똑같이 300개 만들었죠. 300개 만들었으니까 실질 GDP는 300불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00개를 만들었지만 교역 조건이 바뀌어버렸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출하면 1불 받았었는데 이제 0.5불밖에 못 받고 그 다음에 석유도 1달러 주면 사왔었는데 1.5달러로 옮겼으니까 무역의 어떤 교역 조건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때 작년하고 그래가지고 300개를 팔았을 때 150불을 얻었겠네요. 그래가지고 사우디 가서 1.5불의 원유 1배럴이니까 반도체 100개 수출해봤자 끼켜봐야 원유 100배럴밖에 수입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3년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의 무역 손실이 생겨요? 그죠? 원래 300불이었는데 200불의 무역 손실이 생겨서 GNI는 얼마가 되느냐 GNI는 100불이 되는 거예요. 200불의 무역 손실이 생겨서 그러니까 GNI가 왜 GNI가 GDP하고 틀린 점을 알겠죠? 그죠? 생산량은 GDP 생산량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교역 조건이 바뀜으로써 교역 조건이 바뀜으로써 GNI는 어떻게 돼요? 그 구매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GNI를 본격적으로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UN에서 야 이거 봐봐 너희들 생산 지표로는 실질 GDP 쓰고 소득 지표로는 GNI를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너희들 그래야지 니네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국가에서는 GNI를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학에서는 안 써요. 경제학에서는 그냥 GDP로 다 생산이건 소득이건 뭐든 다 지표로 쓰더라. 우리 시험에는 나온다.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예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 우리 시험용으로는 아 GNI GNI하고요 GNI하고 GDP하고 차이점은 무역손익의 차이하고 요소소득의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이 무역손익의 예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뭐에 따른 교육조건에 따른 교육조건에 따른 무역손실이 생겼었죠. 방금은. 근데 반대로 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GDP하고 GNI를 좀 비교하면 일단은 GDP하고 즉 국내 총생산과 GNP 국민 총생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냐면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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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과 한국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차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 GNP하고 차이 GNP하고 GNI하고 차이점은 뭐냐. 얘네들은 교육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의 차이가 있는 거죠. GNP하고 GNI. 그러니까 결국 GNI하고 GDP하고 다른 점은 이 무역손익과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 요구를 같이 해주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GDP는 GNP 더하기 요구고 GDP는 GNI 더하기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 무역손익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폐쇄경제 하에서는 그러니까 무역이 안 일어난대. 무역이 안 일어나면 이런 것도 필요 없겠죠. 그리고 폐쇄경제라는 것은 외국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 이딴 것도 없을 거니까 결국 이 세 개의 값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폐쇄경제 하에서는. 자 여러분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제 2011년도에 실질 GDP가 2011년도에 실질 GNI보다 더 큰 값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났대요. 그 이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소득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면 외국인의 소득이 대폭 증가하면 GNI에서는 이 외국인의 소득을 빼야 되겠죠. 그죠? GDP는 요거를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겠네. GDP가 더 크겠네. 그 다음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소득이 국외에서 경제활동하는 내국민의 소득보다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거는 GDP에서 쳐주는데 요거는 GDP에서 쳐주고 이거는 GDP에서 안 쳐주는데 반대로 GNI는 반대니까 그 다음에 3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은 하락했는데 수입 원재료인 원유값이 상승했다. 우리 아까 그 분 얘기 그죠? GNI는 떨어지겠죠. 이 경우에 이 경우에 3번 지문이 아주 되게 중요합니다. 3번 지문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돼요. 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4번 폐쇄경제 하에서는 실질 GDP와 GNI의 값이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외국에서 벌어들인 한국노동자의 임금은 GNI에 포함되지 않지만 GDP 이게 틀렸네요. 5번 반대로 바뀌었죠?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GNI 혹은 GNP에는 포함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 주제 29에서 GDP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핵심 주제 30에서는 GDP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GNI와 GDP의 차이점도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리지만 지표에서 N자가 들어가는 거고 D자가 들어가면 D는 속지주의고 N은 속인주의를 쓰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실질 GDP가 왜 쓴다고요? 그걸 아시죠. 그걸 알아야지 이번 시간 내내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실질 GDP 왜 쓴다고요? 그렇죠. 물가상승분을 제거하고 실제로 그 해에 얼마나 생산했는지 그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쓰는 것이 바로 실질 GDP다. 그거를 명심해 두세요. 아셨죠?